제 자신한테 편지서 쓰는 건 정말 처음이네요. 되게 어색한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환이에게, 재환아 정말 될지 몰랐던 프로듀스 101에 나와서 원원이라는 멋진 K-POP 그룹이 되어 팬분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. 지금처럼 항상 노력하는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자. 사실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너이기에 난 오늘도 너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. 너무 고맙고 정직하게 가족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사랑하고 또 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뮤지션이 되도록 하자. 지치는 시간에는 조금 쉬어가더라도 오래오래 행복, 감동, 감동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. 널 믿어. 잘하고 있어. 화이팅! 사이너를 하겠습니다. 네, 편지를 완료하겠습니다.